너 혹시 강해지고 싶나?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나만 따라오라고 아 이거야! 이거야! 뭐지? 아! 너무 웃음! 베나! 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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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역시 아픈 일. 얼마까지 알아오셨나? 나 집궁이야. 야! 정그로우면 나 죽는데? 왜 놓쳐? 나 왜 죽궁이야? 나 왜 죽궁이야? 나 죽궁은 별로인데 정글은.. 어 김없이 망했네 어 김없이.. 망해버렸어 아니 실수로 들었어요 나 죽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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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궁으로 죽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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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궁이라고 할까요? 충성신도 결국은 돈이지 제가 중렬이랑 카톡 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서 뱃뱃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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뱃 미치코? 들어도 돼 ㄷㄷ 결국은 돈이네 ㅋㅋ 이거는 집 가야겠네 어 binary 어 IR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그 세상을 구석구석 다 보고싶어서 사막을 길들일수나 제압되었습니다 사막을 길들일수나 제압되었습니다 nar우스의 레벨의 레벨은 등장 에이 에이 ㄷㄷ 히힛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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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잊지 마시고요. 인정 히힛 미션이야? 털어내죠 와.. 습한데? 와.. 미쳤다 와.. 미쳤다 와.. 미쳤다 와.. 미쳤다 와.. 미쳤다 가툰 갱을 안.. 근처도 안 왔으면은 아직도 작골이 세 거야 가툰 갱을 한 번도 안 오긴 했어 10개 1개 1개 2개 2개 클리어 3개 1개 2-2 교환이네? 2-2 교환이네 2-3 교환이네 1교환이네 타이밍이 팔렸습니다 어? 바람을 왜 그렇게 해? 어? 어? 쿵 바로 쓰지 ㄷㄷ 너무 잘리는데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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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 죽어있는데 훔치는 거라니? 죽어보시지 히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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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 탐해! 히터! 히터 히터 passou 히터 히터 크림 éc 히터 히터 iz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ㄷㄷ 턱퍼드가 한 번 더 많이 넣었을 것 같다. 턱퍼드가 지나면 턱퍼드가 지나면 턱퍼드가 지나면 턱퍼드가 지나면 턱퍼드가 지나면 턱퍼드가 지나면 합격 자기소개 타이밍 닌탑이라 안 죽을 줄 알았거든 표창.. 쎄네 저쪽 언딸도 나랑 별 다를 건 없어 보이는데 재밌다 라칸이 그냥 RWQ 한 다음에 저막어니까 피 한 800 날라가가지고 피 한 400 남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야 하고 있는데 헤카링이 박으니까 죽네 좀 안전하게 해야겠다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되겠다 안전하게 해야지 안전하게 해야겠다 내가 자꾸 뭐 하려고 하니까 죽네 그치 풀 썼어야지 나 죽을 줄 몰랐어 나 아직도 미드정글이 세졌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직도 적응 못했어 사실 사실 아직도 왜 죽는지 나도 잘 모를 때가 되게 많아 아직도 이게 나만 그런건가 나 왜 죽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 아니 핑계가 아니라 그냥 내 얘기를 한거야 내가 왜 죽는지 나도 모르겠을 때가 좀 많아 진짜 내가 적응을 좀 못하는 것 같아 내가 올려다보는 건 하늘 뿐이야 내가 올려다보는 건 하늘 뿐이야 내가 올려다보는 건 하늘 뿐이야 나 죽고 나면 알지 죽고 나면 아 이거 죽으면 했구나 이런데 죽기 전에는 설마 죽겠어요 항상 설마 죽겠어요 이거 정말로 죽으니 정말로 죽겠는데 정말로 죽겠다는 psic고 정말로 죽겠는데 정말로 죽겠다던가 중요하겠다 아 나 맨날 채팅창이 읽고있으면 지더라 오우 갯발라 아 집중력이 약간 풀렸는데? 왜 집중이 풀리지? 집중이 풀렸어 아 채팅창 보니까 멘탈 약간 흔들렸어 채팅창 꺼야겠어 이거 이기고 켜야겠다 찾았다 이건 이기고 오면iff 요기고 한정만 욕구 오 ㄷㄷ 1-2-2-2-1 빵템 하나 올릴까? 피바라기 올릴까? 바론각 잘 잡았는데? 태 spots 초청심도 갈 divisions 태unte 이랬네 아이사! 아이사! 아니 누구 욕하는게 정상은 아니에요 님들 근데 그... 누구 욕하는데 막 그... 그거를 야! 다른 애한테는 욕해도 되는데 너는 왜 욕하는게 싫으냐? 이거는 잘못된거지고 욕하는게 정상 아니잖아 안그래? 욕하는거 잘못된거지 왜 욕해 그래 욕하는게 당연한줄 알고 있어 야 내 친구는 어 내 친구한테는 욕해도 되던데 왜 내 너한테는 하면 안되냐? 어? 처음 만난 사람한테서 그러지그래? 그러면 안되지 아... 욕하지마 아아... 시발새끼들아... 아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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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...